이번에 김장하면서 이 믹스기가 고장이 났어요. 이빨이 다 뿐 가지고 이거 버리기 전에 휴대폰 배터리 한번 갈아 보려고 노트1인가 노트3 배터리인데 한 5년, 6년 집에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를 믹스기에 한번 갈아 볼게요. 배터리 뭐 잘못 따르면 불 나고 어쩌고 한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 보고 불 나으면 버리고 불 안 나도 버리겠습니다. 어머니. 왜 그래? 믹스기에 배터리 한번 갈아 봐도 되나? 갈아도 된다. 불 나면 어쩌고? 불 나면 꺼보면 되잖아. 어차피 고장 났는데 내비를 건데 뭐. 마누라 믹스기에 갈아 봐도 되지? 터지면 어떡해? 터지면 도망가자. 그럼 우리 도망가고 갈아라. 엄마 우리 도망가자. 믹스기에 날 보이죠? 배터리 넣습니다. 자 뚜껑을 한번 닫아 봅니다. 와 이거 졸이는데 일단 갈아 봅니다. 아이고 아이고 놀래라. 왜 이래 소리나나? 네. 한 번 더. 오오. 아이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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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코. 아이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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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코. 아이코 아이코 아이코. 와 소리는 억수로 시끄럽습니다. 지금 막 탄응향체가 나왔면서 소리는 억수로 시끄럽습니다. 우와. 그럼 한 번 열어보겠습니다. 일단 믹스기로 한 30초 쭉 갈았는데 소리는 막 시끄럽고 엉망진창인데 한 번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열어보겠습니다. 냄새 이상하게 시큼한 냄새 나. 냄새 좀 이상한 냄새 난다. 안에도 뭔가 시큼한 것 같은데? 그렇지. 가루가 다 이끌었지. 한 번 열어봅시다. 조심해. 안에도 안 좋은 유해물질일 건데. 그럴 것 같아. 잠깐만 시카가 하자. 시카가. 논다? 봐봐라. 한 번 보자. 냄새. 응. 오빠야. 응? 이거 빨리 나온다, 이거 나온다. 이거 나온다, 이거 나온다. 그 냄새 막 그래야지. 아니, 아니, 가 있어, 가 있어. 응, 안 돼. 우와. 오빠야, 냄새 빨리 나온다. 알겠다, 알겠다. 지금 냄새는 거의 막 참을 수 없는 화공약품 냄새가 나고. 여기 지금 다 떼..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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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나중에 시카가 하자. 아니, 다 끝났다. 갔다 내비리고 와야겠다.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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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inside. beginnerlet me go. 응응응. uela. 이때인가가 안돼. 다 먹이랑 일단 이거 오늘은 안 되겠고 우와 냄새 때문에 여기 바깥인데 어후 우와 냄새 독하네 못 들어가지 냄새 너무 독해 가지고 못 들어가겠다 어짜오 그저 많이 냄새 날 줄 알았으면 밖에서 할 거 같지 몰랐지 그 많이 냄새 날 줄은 몰래 여기서 해도 되는데 맞지 밖에서 해도 되는데 코드에 꼽아가 밖에서 해도 되는데 그 많이 냄새 날 줄은 몰래 진짜 냄새 독하네 어짜오 집에 들어가도 못하고 이 겨울에 잘못했지 혼자 자고 있는 거 아니지 하자 하고 하라 하고 해가 혼자 자고 있는 거 아닌데 뭐 아이고 너무 독하다 어두워서 후라시를 또 아까 벌이 난 장소로 다시 가봅니다 저기가 우리 밭인데 지금은 안 되겠고 여기 지금 뒤에 일단 냄새 좀 빠지게 내 필요가 났어요 뭐야 아직도 냄새 어마무시한데 이야 저런 걸 우리가 하나씩 주머니에 넣고 다닌단 말이죠 우와 이 밖인데도 냄새 엄청나요 이렇게 무슨 성분으로 만들어졌지 아이고 일단 내일 냄새 빠지면 어떻게 하든가 하고 지금 집안에도 못 들어가고 큰일 났어요 야 나비가 있잖아 못 짜는 줄 아나 못 짜는데 여기지 여기 찐득찐득 찐득 찐득 바란대더라 진짜 이만에 띵띵띵 끌고 가세요 진짜 찐득 찐득했어 아까도 여기 안 되고 있지 진짜 더러운 게 어째께 깨끗한 척한 거 야 나비야 우리 지금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 전부 다 누구 집에 들어갈까 같이 살래 너 그 집에서 고개 돌리는 거 봐라 와 모르는 척 하는 거 봐라 마누라 집 방 안에 들어가서 문 닫아라 이제 안 닫아라 응 아까도 안 닫아라 아까도 안 닫아라 아까도 안 닫아라 그래 그래 안 닫아라 그럼 안 닫아라 내가 안 죽을 거라고 수건을 두 개나 들고 입맞고 왔다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해 처음에 믹서기 뚜껑 열 때 너무 냄새가 심해갖고 깜짝 놀랐거든 밧데리 가지고 무슨 장난치고 놀지마 아까도 안 닫아라 사랑해 하하하하하